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오늘은 실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최강의 전학생 폭풍의 전학생 전교회장급 두억신이 X를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전학생이 남았죠 여러분들 대두억신이 시대의 서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쥐의 두억신이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쥐 두억신이 한번 잡아볼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랜덤섬이기 때문에 대장 도깨비가 먼저 나올수도 있구요 와 근데 이거 깨비 또는 B급을 제외하고 두억신이 X가 먼저 나온게 너무 신기한데 휘지의 퍼스트 아스쿨 오픈합니다 아직도 총알은 많이 남았어 자 스타트 누굽니까 아주 시작하자마자 출석 실화요? 와 이리와 너 내가 이거 내 생일 기념으로 산 라이터 있거든? 이리와봐 파이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볏짚 삼겹살 먹고싶어가지고 떼감으로 쓸려던 것 뿐이에요 자 다음 갑니다 출발 또 시작부터 셔틀버스 개장했네 또 시작부터 셔틀버스 개장했네 누구 태우고라고 아이 그 저기 야 동기야 지동기 그 가가지고 전학생이 좀 태우고 와라 시작하네 니친구 나와야지 그럼 또 너의 영혼의 듀오 똥파리 진짜 또 똥파리 나온 줄 알고 놀랄뻔했는데 출석 리스트 5천왕 또 스타트 끊었습니다 아 안되겠다 이 금비방 가서 또 오늘도 버프 찌개 한번 땡깁시다 네 불렀냐 이게 뭐꼬 뭐꼬 이게 오케이 오늘도 행울력 충전 달달하게 땡겼고 다음 또 뽑아봅시다 와 이 녀석 끈질기네 오늘은 너냐 오늘은 또 순세 타임이네요 아 볕집 태우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긴 한데 들어와서 앉아 아 그래 불나방 나왔는데 너가 또 안나오면 섭섭하쭈 와 이게 한동안 안보이더만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아 또다시 출석 리스트들이 약간 갱신이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나온 애들이 좀 바뀌었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나온 애들 확률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오마이갓 너 설마 시작됐다 도둑 신이까지 출석 리스트때 엑조디언 완성 가자 그 순세 나왔고 시두스 도둑 신이 다음은 또바나부랑 이제 마무리로 존무기까지 남았거든요 아 내가 너를 읽고 있었네 망 할 부 오하 아 죽지도 않고 또 오네 해 슬슬 공장 타이밍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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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맞네 오늘 오늘 당번 얘네 얘가 주번이여 어 어 하필 꼴보기 제일 꼴보기 싫은 애가 주번이여가지고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디야 너 오늘 그냥 너 안해도 돼 안고도 하지 말고 그냥 제발 자리에 앉아있어 아 계속 튀어나오지 말고 아 또 안잡는다고 아 부정타 벨라야 벨라 엑스도 있긴 하지만 오늘 목표는 저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스킵 갑니다 아 이거 다시 한번 출석왕의 제림인가요? 어 똥파리가 또 나오네 한동안 똥파리가 잘 안 나왔었는데 와 순간 순간 두억씩인줄 알았네 이제 지하국 대적은 감흥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 흔하지 흔한 S급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는 와 처음에 얘 하나 잡으려고 8시간 동안 돌렸던게 생각이 나네요 와 와 얘 맞대요 뭐지 아니 얼씨구 얼씨구 또 쌍으로 시작됐네 와 원조 진격의 벌레들 출석리스트들의 원조 최강이었는데 한동안 안보였거든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허허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출석리스트들을 이제 한번 제대로 참격시켜주려고 우리가 원래는 출석왕이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다시 뭉쳤습니다 똥파리랑 불러봐 너무 너무 추워 살려도 오 이제 딱히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거 설려에 엑스 뜨면은 분위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엘로 와 와 근데 저번에 두억신의 엑스 바로 뜬게 레전드긴 하네 어 궁금하지 이리 갈까 아니야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너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구 목소리 만들고 누군지 알아 또러드메리 쓰읍 아니 블러드메리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 삐그빈 깨비 똠비 이런 애들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자 일단 두억신이 엑스부터 아니 두억신이 엑스는다 지 두억신이만 좀 주세요 자 안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또다시 슈퍼 휴지공장 가동 갑니다 렛츠고 뿅 뿅 와 지금 100개 넘게 태웠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빠빠 빠빠 와 쥐 두 억 시 네이 간지 찰찰 흘러 넘치는 거 보세요 어 야 생긴 거 뭐야 이거 야 역대급 크기네 크기 자체가 와 한 화면에 다 못담네 이거 망치도 큰 거 봐 와 아니 두억신이 원래 모습이 이렇게 됐어야 되겠는데 개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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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쌀 나네 자 그러면은 요번 네 두억신이 고스트S보단 좀 아랫단계지만 일단 생긴 걸로 봐서는 역대급 최강 귀신 느낌이 나는 이게 쥐 두억신이거든요 어 이거 뭔가 도시 도시 좋습니다 쥐 두억신이 한번 일로와 넌 내구야 쥐 두억신이 펑 불꽃의 거대 망치거든요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그런 줄 알겠어요 컨셉이 약간 토른데 아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녹화 시술 때문에 게임 사운드가 실수로 안 들어갔습니다 잡는 사운드는 못 들려드려서 죄송하고 일단은 오늘 또 전학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쥐를 지은 자는 누구냐 악쥐의 지배자 쥐 두억신입니다 쥐 두억신이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꺼지지 않는 악쥐의 불꽃 필살기는요 필살기는 태산을 흔드는 거대 망치 순식간에 납작쿵 거대 망치 쥐 두억신이 같은 경우는 공격력 295입니다 쥐 네비로스보다 10이 높네요 확실히 두억신이라고 대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쥐 같은 경우에는 꺼지지 않는 악쥐의 불꽃 아까 보니까 그 망치의 불꽃이 오지게 계속 피어오르더라고요 푸른 불꽃이 그리고 태산을 흔드는 거대 망치 오 이거 토르의 멸리르 네 그 뺨치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망치예요 스킬은 불꽃의 거대 망치 스킬 공격력은 2800입니다 자 그렇다면 필살기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고스트엑스의 필살기 뿅 그다음에 고스트 쥐 두억신이 악쥐의 불꽃 뿅 어 얘는 뭔가 이게 기압이 세다보니까 피석이 쓰는 맛 좀 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쥐 두억신이를 포획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전학생 두 마리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이 대장도깨비 깨비 뚠비 얘네들이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니 비등급인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업데이트가 적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열린 것 같아요 이 도깨비들은 나중에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근데 막상 안 나오니까 더 궁금해하게 만드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잡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면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 남은 도깨비 서민방 잡힌다는 소식이 좀 들리면 예 그때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